아빠 상상도 못했죠? 송이야! 송이야, 왜? 송이, 안녕! 난 진주 언니야, 진주 언니. 바닷속에 진주. 너무 놀랬네? 송이야, 너 이제 데뷔 완전한 거야? 응. 이쪽 길로 가려고? 언니가 너무 귀여워. 심장이 아파. 미치겠다. 오빠, 오빠도 몰랐지? 아니, 몰랐어. 너 그래서 오늘 유치원 안 갔구나? 근데 나한테 오늘 병원 간다고 엄마가 병원 간다고 했는데. 송이야, 이 형이 삼촌. 송이가 왔어, 송이! 이 형이 삼촌, 왕자님. 하나 가서 하나 해줘. 이 형이 삼촌. 송이야, 이 형이 삼촌 왔어. 송이야! 보고 싶었지? 혼자 보고 싶었어? 와, 송이 잘했다. 이게 뭐야? 이 형 몰랐어? 송이! 송이! 뭐야? 이게 너무... 송이 왔어, 형 송이! 마지막에는 나중에 송이가 뛰었어, 송이! 송이다, 송이다! 송이다, 송이다! 진짜 대형 앞에 뛰었다고요? 송이다! 아니, 송이 형 왔어. 아니, 송아! 야, 네가... 일곱 번째 진짜가 송이야, 송이야. 너무 귀여워. 송이, 윙크! 귀여워. 너무 귀여워, 어떡해. 야, 송아! 송이야. 너 삼촌한테 최근에 동영상 보냈잖아. 놀면 뭐하니 네가 대신하겠다고. 송이야, 재석이 삼촌이 은면무하니 멤버로 네가 되라는데 할 거야? 아, 그거 진짜 알라고? 어! 대신해! 아빠 이 코리 뺏으려고? 나 엄마한테 거 해도 다 봤는데. 아, 그래? 삼촌, 삼촌 이름 알아? 삼촌 이름 뭐야? 맥주의 삼촌. 맥주의 삼촌. 맥주의 삼촌. 맞았어. 잘 살리지? 잘 살리지? 내가 방금 균형 괴물이야. 다 챙겨먹고. 와, 진짜 오랜만에. 어, 동훈이 형 오늘 아예 버라이어티 하네.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될까? 무섭네. 아니,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해. 형수님이 보호화에 같이 돌보다가 송이가 지금 잠깐 나온 거야. 야, 이거 나은지 또. 아니, 나 모르게 또. 아, 이거 진짜. 아, 조심해. 송이야. 송이야. 너 때문에 이겼어. 아, 우리가 이겼어? 아니. 이 분. 25초로. 어쩔 수 없었어요. 진짜. 놀랍게도 송이가 같이 뛰었더니 15초가 줄었어요. 아, 그래요? 성공! 성공했어, 성공했어. 성공했어. 송이야.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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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이 안녕 저기 하야 송이 데려준다 송이 형 고마워 너무 웃기네